여기 경찰에 잡혀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형인 플랭키는 유명한 켈러가 되었죠. 플랭키는 동생을 대신해 감방에 들어갔고 출소 후 베트남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돌아온 후 컨티넨탈 호텔 관리인 코메게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플랭키 하지만 지하철엔 탑승하지 않고 어떤 남성과 은밀한 장소로 향합니다. 네 이곳은 정확하게 호텔의 지하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호텔 금고를 덜 생각이죠. 금고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플랭키는 노리는 것이 따로 있었고 그때 갑자기 남성이 배신하지만 프랭키는 이것을 참지 않습니다. 컨티넨탈 호텔은 자신의 지역에서 총을 쏘는 것이 금기입니다. 그래서 총소리가 들린 것으로 재빠르게 움직이고 프랭키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프랭키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프랭키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빠져나오는 프랭키 동료의 도움으로 달출에 성공하죠 한편 동생인 윈스턴은 형이 감옥에 가며 영국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잘생긴 얼굴과 말발로 졸부들의 아내를 꼬셔 남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방문과 창문이 열린 걸 보고 포란한 기운을 느낍니다 납치당하는 윈스턴 그리고 다음날 포맥은 프랭키를 찾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한 부하에게 총살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규칙 때문에 간신히 처형을 면합니다 부하들을 협박하는 코넥 만약 호텔 직원이 파문을 당한다면 그들에게 원한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겁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코넥 파문을 당할지 아니면 윈스턴이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장 코넥에게 데려갔는데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코넥은 윈스턴에게 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랭키가 얼마 전 호텔의 중요한 자산인 통전 주조기를 훔쳐갔다고 말하죠 그는 윈스턴에게 프랭키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영국으로 보내진 후 형과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젠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빠져나오는 윈스턴 그리고 어린 시절 형과 자신을 보살펴준 찰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형의 소식을 묻는 윈스턴 하지만 찰리 아저씨도 형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죠 그리고 사정을 들은 찰리는 어떻게든 형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넥은 엮이기엔 너무 위험한 사람이고 형과는 안남이 된 지 오래였죠 설득하는 찰리 만약 형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면 진작의 영국으로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아끼던 차를 내어주죠 당부하는 찰리 그리고 영국과 다르게 뉴욕은 유용하다며 총을 챙겨주죠 한편 버텅 가라레는 불법 무기를 거래하는 중개인이 주인입니다 위기에 처한 마일스와 루 하지만 유연한 실력으로 가뿐히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루는 매일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싫었고 무기 밀매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도장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저 가족이 위험하지 않길 바라는 루 하지만 장남인 마일스는 다른 의미로 가족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때 윈스턴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장에 들어옵니다 경계심을 놓지 않는 루 그리고 프랭키에 대해 물어보자 정색하며 쫓아 냅니다 그때 룰을 제압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고 윈스턴은 형을 찾는 사정을 말하죠 마일스는 프랭키와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고국으로 돌아온 뒤 함께 무기 밀매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키는 뉴욕으로 돌아온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자주 끊겼죠 프랭키가 있을 만한 곳을 알려주고 요즘 뉴욕 거리는 쓰레기 파업 때문에 위험해졌다며 무기를 챙겨줍니다 한편 프랭키를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신입 경찰인 케이디는 무기 밀수를 하는 프랭키를 쫓고 베테랑인 메이유는 호텔과 관련된 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케이디 그리고 술을 주문하는데 호텔 통전이 아닌 지폐를 건네줍니다 컨티넨타 호텔은 킬러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디가 지폐를 건넨 것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이 테이블도 프랭키를 찾습니다 남성은 금고에서 프랭키를 배신한 남자입니다 그는 4만 달러의 동전 주소기를 훔쳐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결정적인 순간 프랭키를 배신하라는 추가 의뢰도 받았죠 그런데 그녀는 물건을 되찾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낡은 건물에 도착하는 윈스턴 그리고 여기서 형과 마주치죠 얘는 프랭키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 의뢰를 수락한 듯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윈스턴 하지만 프랭키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윈스턴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윈스턴 형의 철부지 없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뉴욕에서 빼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코맥의 부하가 현장에 도착하고 진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리한 윈스턴은 이미 손을 써놨죠 또 실패한 코맥 실력있는 킬러를 현장으로 보내고 윈스턴은 찰리에게 향하죠 형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윈스턴 하지만 형은 윈스턴을 잊고 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프랭키는 동생만큼은 지옥같은 뉴욕을 떠나 행복하게 살길 바랬고 그래서 자신과 엮이지 않게 연락도 하지 못한 거죠 찰리는 프랭키를 빼내기 위해 헬기 조종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찰리의 친구는 이것을 듣고 몰래 호텔과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킬러들이 도착합니다 도망치는 윈스턴 현장을 정리합니다 겁에 질린 윈스턴 옥상으로 올라가 벨기로 올라타는데 킬러들의 사격에 큰 위기에 처하죠 결심하는 프랭키 주조기를 들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윈스턴은 현장을 빠져나오죠 물건을 되찾은 코믹 하지만 마일스를 찾아가는 윈스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일스의 도움으로 형의 시체를 빼우고 자신의 손으로 화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아직도 형이 훔친 물건을 찾지 못한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믹을 기습하자는 윈스턴 하지만 코믹이 무섭다고 기다려봤자 그의 부하들은 물건을 차릴 때까지 윈스턴을 추적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수를 치고 그의 모든 것을 베아사야죠 이때 옌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눈에 프랭키의 유골함이 들어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사라지는데 실력이 상당합니다 작정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윈스턴은 코믹은 우리가 그를 공격할 것을 절대 예상 못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데 지금 총 좀 쏜다는 사람들은 모두 코믹 밑에 있었죠 이때 아버지의 친구 젠크스가 떠오릅니다 그는 코믹 밑에서 일하던 킬러였지만 은퇴했을 아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믹과 다르게 지하시장을 잡고 있는 메이지의 조직도 있었죠 젠크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호텔에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현상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때문에 사격 숨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못합니다 마일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젠크스의 스코프를 살펴보죠 젠크스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만약 그를 팀에 넣으려면 이것을 꺾을 필요가 있겠죠 평소와 다른 마일스의 표정을 읽고 붙잡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코믹의 물건을 훔치고 숨어버린 사람과 그를 숨겨주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리고 젠크스는 그 자가 마일스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죠 노안을 인정하고 안경을 끼겠다는 젠크스 메이지를 만나러 가는 윈스턴 막무가내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지만 그들은 초대받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려 합니다 이때 윈스턴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메이지를 찾은 윈스턴 그때 코믹의 부하들이 찾아오지만 모두 정리해버립니다 놀랐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립니다 코믹의 부하들은 수색을 위해 다시 방문하고 얘는 남자들을 공격하죠 윈스턴은 메이지의 힘이 꼭 필요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때 옌이 돌아오고 그녀는 호텔의 청사진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있는 걸 확인하죠 호텔에 왜 무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몰래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호텔에서는 살인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코믹이 비상버튼을 누리기 전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살피던 민스턴의 눈에 잡담을 나누는 샤론이 보입니다 그는 차별과 폭력이 난지하는 고향을 떠나 코믹의 밑에서 자랐죠 아버지를 모시고 올 그날을 기다리며 코믹에게 충성을 다하고 누구보다 코믹과 가까이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한편 하이테이블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코믹은 카멜을 벗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잔뜩 겁을 먹고 그녀는 3일을 주겠다며 어떻게든 동전 주조기를 회수하고 범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호텔에 소속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퇴출 이제 코믹은 막다른 길에 몰렸고 공포에 휩싸여 점점 이성을 잃게 되죠 다음날 아버지의 편지를 받는 샤론 그리고 이것을 친구의 가게에서 읽는 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고향은 내전으로 점점 피해가 커지지만 아버지를 무시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몰래 편지를 빼돌리는 루 그리고 이것을 윈스턴이 읽습니다 다음날 샤론이 버스를 타자 승객들을 모두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향하죠 이때 코믹은 샤론의 친구 첼리스트를 부릅니다 그는 호텔에서 태어나 이곳을 벗어난 적 없지만 최근 꿈을 이루기 위해 몰래 음악원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력이 아닌 코믹의 영향력으로 얻은 결과였죠 마지막 연주를 부탁하는 코믹 윈스턴은 어릴 적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그들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코믹에게 잡혀왔고 코믹의 돈을 수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방 들키게 되고 코믹은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물었죠 그리고 코믹은 윈스턴을 영국으로 보내 그의 재능을 살려 사기를 쳐 돈을 벌어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윈스턴은 코믹의 소나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코믹은 자신의 수족들을 절대 놓아준 적이 없죠 젤리스트의 합격은 단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맡는 것이고 이것은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윈스턴은 말합니다 코믹은 샤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의 고향이 아닌 이곳이 지옥이라고 호텔로 돌아가는 샤론 그리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친구를 목격합니다 다가온 코믹 그리고 아버지를 지옥으로 데려오려야죠 한편 케이디는 프랭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영안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빼돌린 검시관을 협박하여 윈스턴의 존재를 알게 되죠 당장 차이나타운으로 향하고 차량에 주차된 가라데 도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경찰임을 알립니다 이 때 폭탄을 운반 중이던 루 하지만 케이디는 불법 무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윈스턴만 잤습니다 그리고 메이유는 이런 케이디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젠크슨은 호텔 맞은편 아파트를 방문하고 주방에 수리가 필요하다며 집주인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윈스턴은 다시 메이지를 만나고 자신이 코맥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죠 윈스턴은 메이지의 부하들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고 매일 빚쟁이들에게 죽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숨어 잠들었던 프랭키와 윈스턴 청소부인 어머니는 코맥의 빚을 갚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내쫓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던 은행 지금은 망해버린 은행 부지이지만 가난한 자들에겐 상징성이 있겠죠 그리고 코맥을 처리하면 메이지의 부하들에게 직업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양복을 선물합니다 한편 메이유는 케이디의 집을 뒤져보고 거기서 숨겨놓은 상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났던 룰을 비행하죠 하지만 이것을 경찰임을 확인하고 윈스턴에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오늘 두 번이나 경찰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기습을 당하는 윈스턴 케이디를 만납니다 메이유는 케이디를 비행한 걸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디의 집에서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찾았죠 어쩌면 이것이 프랭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총격전에서 쓰러지는 케이디 그리고 윈스턴은 적들에게 잡혀가고 케이디는 다행히 급소를 피했죠 그리고 쓰러진 킬러의 소품에서 동전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배지를 보여주는 케이디 그녀의 부모님 것으로 보이죠 윈스턴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했던 하이테이블을 향한 분노를 배출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뺏으려 했던 하이테이블 하지만 코맥의 이런 감박적인 소유욕은 모두에게 멀어지는 길로 인도할 겁니다 컨티넨탈에 들어서는 케이디 그리고 접원과 다르게 통전을 건네주자 방을 안내해줍니다 코맥은 주족의 위치로 붙지만 윈스턴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이테이블의 명령을 무시하고 윈스턴을 처리하려는 그때 총알이 날라옵니다 피상경보를 울리는 코맥 하지만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코맥에게 접근하기 위한 샤론과 윈스턴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탈출을 위해 무기구 열쇠를 달라고 하지만 코맥은 시간을 끌며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때 비상문으로 도망친 코맥 서둘러야 합니다 무기구를 점령해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호텔로 진입하지만 살인이 실은 루는 혼자 도량이 남았죠 그리고 샤이나타운 조직의 보스 젠과 마주치는데 그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자신의 담배를 팔아야 한다며 거절은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루와 마일스의 아버지는 호텔 소속 킬러였고 그들의 도장은 주인을 죽인 뒤 뺏은 겁니다 아버지의 동료였다는 젠 도장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박살냅니다 자신이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된 루 폭탄을 아버지의 도장을 날려버리죠 경보가 반영되고 킬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표머리 우편으로 전달되죠 안으로 진입하는 래미 하지만 그는 무기고에 도달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윈스턴은 무기고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근처도 오지 못했죠 그때 코맥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샤론과 윈스턴은 그대로 잡혀버립니다 코맥이 나타납니다 친구의 죽음이 배신의 이유인지 묻는 코맥 뭔가 이상함을 느낀 샤론 네 젤리스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코맥을 조롱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갑자기 부하들이 총구를 바꿉니다 네 여기엔 메이지의 부하들이 섞여있습니다 이젠 무기구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맥은 고맥은 어둠을 등타 도망치고 고맥은 어둠을 등타 고맥은 어둠을 등타 도망치고 고맥은 어둠을 등타 도망치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지 정면 돌파뿐입니다 하지만 그전엔 고맥을 잡아야겠죠 쓰러진 벨브위를 발견합니다 그때 총을 들고 나타나는 게이디 그리고 윈스터만 인질로 데려갑니다 어릴 적 윈스터는 형을 따라가 어떤 경찰의 집에 허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비명소리는 잊을 수가 없었죠 네 케디는 그 집의 생존자였고 가족을 모두 잃은 복수를 위해 프랭키를 찾았던 거죠 하지만 화염병을 던진 건 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윈스턴 진심어린 사과에 고민하는 그때 첸크스입니다 침대 옆으로 몸을 기대고 서둘러 코백을 쫓습니다 그때 샤오른이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방으로 향하는데 형이 좋아했던 영화 포스터가 눈에 들어오죠 프랭키는 샤오른을 윈스턴처럼 매우 아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무를 탈출을 위해 방법을 알려줬죠 한편 코맥은 13층에 도착하고 제어실에서 병력을 지휘합니다 아직 동전 주조기를 찾지도 않았는데 살해의 명령을 내리는 코맥 호텔의 규칙 중 하이 테이블의 말이 절대 복종하는 규칙이 있지만 코맥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쌍둥이 킬러가 나타나자 옌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막다른 곳으로 유인하죠 폭탄을 터뜨려 함께 죽으려는 옌 하지만 마일스가 나타나 그녀를 말립니다 그리고 킬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도망가는 마일스 막다른 곳에 갇힙니다 레미를 찾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만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을 이용하는 레미 코로나 킬러는 죽지 않았고 수류탄을 반송합니다 참지 않는 마일스 아 그때 네 누입니다 야! 한편 얘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남편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사지에 몰린 코맥 하이 테이블의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은 물건을 찾지 못했다며 거절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폭을 시도하는 코맥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밖으로 나온 KD 한발리진 윈스턴 코맥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멈추기 위해선 코맥의 손이 필요하죠 그때 코맥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둘러 따라가는 윈스턴 그때 자신이 쌓은 공돈탑이 무너지는 것에 분노하는 코맥 윈스턴을 쓰러뜨리고 프랭키와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하죠 그리고 KD는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죠 KD가 나타납니다 복수를 완성하고 돌아가는 KD 재빨리 돌아가 시스템을 멈추는 윈스턴 끝입니다 경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모여 승리의 축배를 들죠 그때 하이테이블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윈스턴에게 호텔을 넘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윈스턴은 정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호텔을 뺏었고 동전 주저귀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프랭키는 찰리 아저씨가 보관중인 아버지의 차량에 이것을 숨겼고 동전을 찍어 메이지의 부하를 호텔에 잔입시킨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윈스턴이 규칙이자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전달하는 중계자는 이제 필요없죠 대장과 조율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컨티넨탈 호텔은 윈스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